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관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나중까지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공법 공부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특강시군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너무 어렵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네요. 계속 처음에 이걸 정리해놓지 않고 진도를 나가가지고 안에 나오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내지는 시도 대도시, 특강시군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아 시도지사는 이거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걸로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특강시군이 권한을 가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구나. 특강시군이 가지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도는 면적이 넓어서 도를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를.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를 의미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시나 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강시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일단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다시 한번 관할의 체계는 좀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 끝에 행정의 체계인데 행정의 체계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중앙에 있는 행정체계랑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행정체계. 그래서 크게 중앙이랑 지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지방을 다시 다른 말로는 지방, 자치단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각 단체들은 자치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권을.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기초지자체라고 부르는데 그 기초지자체에는 시, 군, 구가 존재합니다. 시, 군, 구. 도 밑에 있는 경기도 밑에 있는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등등등.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합천군 등등등. 각종 군들. 그 다음에 이 군은 도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도 군이 존재를 합니다. 광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즉, 군은 도 밑에 있는 군도 있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군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여기서 말하는 구라는 것은 자치권을, 과지는 구를 말하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지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고향시 일산동구 이런 것들은 구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 있는 구에 자치권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들을 여기서 말하는 자치구라고 말합니다. 자치구. 그 다음에 이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이면 그때 이제 광역지자체가 되죠.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금천구 등등등이 모여서 서울특별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시가 바로 특별시랑 광역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화, 군들이 모여서 군화, 군들이 모여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는 여기 도 밑에 있는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등등등 그 다음에 가평군 등이 모여서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 군이 모여서 도가 됩니다. 도.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이긴 하지만 좀 특이한 애들이 바로 세종시나 제주도. 이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이 알지. 이 지역들은 광역지자체이긴 하지만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라고 부르는 거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지자체가 하는 일도 기초지자체가 하는 일도 모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각부 장관들이 하는 일 말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권한을.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좀 특이했던 애가 이렇게 도 밑에 있는 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이 시 중에서, 시 중에서 인구가 좀 많은 곳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인 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대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대도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초지자체인 시 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즉, 광역지자체장인 시, 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을 일부 이 대도시 시장이 같이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렸던 게 도시개발구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한다. 그게 시, 도지사는 광역지자체장이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대도시 시장도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기초지자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으니까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을 같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내 권한을 위임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즉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그런데 서울시장이 대통령보다 권한이 작은 이유는 서울시민으로부터만 지지를 받았으니까. 즉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다만 강남구청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니까 강남구청장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보다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장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권한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대신에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일반적인 기초지자체인 시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할의 체계. 그 다음에 중앙에는 각부장관들이 나오는데 우리 공법체계는 대부분 90%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제일 위에 중앙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이 상하관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수직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점점 무너져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추세일까요? 상하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아니면 조금 무너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2020년, 2021년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국토교통부장관할래? 아니면 서울시장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된 거는 96년도인가 부터 시행이 되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공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 지자체의 권한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공법체계도 보면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던 권한을 지자체로 점점 내려주는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장이 하던 것들을 지자체장, 이 정도 되면 이런 일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밑에다가 권한을 내려주는 거죠. 즉, 예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상하관계가 정확하게 지켜졌다면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하위, 지방자치잔체들이 가지는 권한이 커진다. 즉,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점점 내려주는 게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시, 도지사가 묶여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고 시, 군이 묶여 나올 때 여기 있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목차로 가보죠. 목차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 관할, 즉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지 그걸 저는 이제 앞으로 관할이라고 할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 인천이나 부산, 대전, 광주 같은 것들 광역시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는 도가 하나의 단위가 돼야 될 것 같지만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도를 분리합니다.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으로, 즉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은 여기 안 써놨지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 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올 때도 거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되고 시, 도지사가 나올 때도 거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특별시, 광역시, 시, 군만 써놨지만 여기 생략된 말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는 책을 읽을 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처음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을 벌써 두 가지 했죠. 광역 나오면 두리상, 그 다음에 관할이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광, 시, 군. 가만 저는 특광시, 군이라고 읽지만 거기 생략된 말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일단 우리나라 행정의 체계입니다. 행정의 체계. 그 다음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획들이 나오죠. 순서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1, 2월 정도까지는 기본계획을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기본계획은 177페이지에 나와 있죠. 177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도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칠판에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공법체 곳곳에 보면 각종 행정계획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자, 여기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렇게 공법체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절차가 있겠죠. 절차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들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절차는 각각의 계획들이 천차만별적으로 절차가 다 다를까요? 아니면 일정한 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죠. 1번, 다 다르다. 2번, 일정한 틀이 있다. 당연히 일정한 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각각 다 다르다라면 일단 공무원들이 미칩니다. 공무원들이. 이 계획 수립할 때는 또 책 찾아보고 이 계획 수립할 때는 또 책 찾아보고 다른 계획 수립할 때 또 책을 찾아보고 각각의 계획들마다 절차가 다 다르다면 일단 공무원들의 업무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건 법입니다. 법. 법이니까 계획들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계획의 특성상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약간씩의 차이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 뭘 쓸 건데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공법은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행정법의 일종. 그래서 행정법에서 각종 행정계획들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계획들로 들어가면 이 기본 틀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틀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행정계획들은 일정한 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 틀에다가 계획들이 특성에 따라서 일부 절차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데 그 틀을 알고 나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우리는 앞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지금 여기 쓰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라고 씁니다. 일반적인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수립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확인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만든 사람이 있으면 이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승인이라고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 만드는 걸 수립한다고 하고 확인받는 걸 승인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이라는 절차에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살을 입혀나갈 겁니다. 많은 양을 공부할 때는 일단은 기본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살을 덧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만들 때의 뼈대는 수립, 승인이 큰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세워놓고 제가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걸 수립이라고 한다고 했고 계획을 확인받는 걸 승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계획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수립권자, 승인권자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확인해 주는 사람, 승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두 사람, 승인권자와 승인권자는 같은 레벨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1번,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2번, 한쪽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쪽이 높은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누가? 승인해 주는, 확인해 주는 사람이. 즉, 승인권자와 수립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승인권자가 또 높은 사람이겠죠. 승인권자가. 여기, 이거 눈도장 한 번만 찍고 가죠. 여기, 관원의 체계. 이렇게,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고 그 위에 시, 도지사가 있고 중앙에는 각부 장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밑에,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위에 시, 도지사, 그 위에 각부 장관들. 자, 보죠. 만약에 계획 수립을, 계획 수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만들었다라면은 그 위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시, 군, 구 위에 바로 누가 있었죠? 시, 도지사.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만약에 계획 수립을 시, 도지사가 했다. 그럴 때 승인은, 자, 시, 도지사 위에는 각부 장관들. 자, 각부 장관 중에 국장이라고 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공법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이제 국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장. 이렇게, 너무 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즉,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그 위에서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그 위에서 국장이 계획을 승인합니다. 자, 첫 번째, 권한자는 해결했습니다. 외울 거 아니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깐 그 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듭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던 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 텐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1번,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2번,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만든다. 어떤 걸까요? 그렇겠죠?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시장실에 앉아서 마음대로 계획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 지역의 교통, 인구,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는 기초조사라는 걸 합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 그래서 그냥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기초조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기초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의견을 듣는데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의견은 두 번 뜬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 자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두 번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듣습니다. 두 번 의견은 두 번 듣는다. 자 의견을 누구한테 듣냐면 첫 번째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에게 자 서울시의 주인은 원래 서울시민이라고 했죠. 다만 내 권한을 서울시장이 4년 동안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려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주인은 서울시민이죠. 서울시민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 그래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한 뜻과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래 주인은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그 권한자가 속해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물어보고 당연한 거겠죠. 원래 내가 권한을 줬으니까. 즉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원래 권한자인 주민에게 제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위임한 뜻과 일치합니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 자 저번주에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의회가 국회였죠. 국회 국회를 다른 말로는 입법부라고 불렀습니다. 입법부 입법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리되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그래서 국회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이 3권이 분리되어 있고 이 3권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제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둘 차이가 되게 가깝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너무나 가깝다. 이런 것들이 아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되게 좀 가까운 편이죠. 이렇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를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국회니까 국회를 일단 예를 들어보면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법을 만드는 거 법률을 제정했었죠. 그래서 그걸 입법부라고 부르죠. 입법부 그게 첫 번째 국회의 역할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제하는 역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 견제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라고 했는데 이 의회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까요? 계획 만들 때 의견을 듣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거랑 크게 관계 없습니다. 즉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견제의 역할 견제의 역할 자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의견 듣는 거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견제할까요? 누구를 권한자를 견제합니다. 권한자를 여기도 보면 의회의 의회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를 하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그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를 즉 여기도 마찬가지 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 도지사가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 만들면 안 되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거죠. 즉 의회가 지금 계획 수립할 때 하는 역할은 이 수리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자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를 가지는데 여기 수원시에서 계획을 만듭니다. 수원시에서 계획을 만들 때는 이 의회는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을까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을까요? 당연히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서울시에서 계획 만듭니다. 서울시에서 계획 만들 때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을까요?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들을까요? 인천시의회 경기도에서 계획 만듭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가평군에서 계획 만들 때는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강남구에서 계획 만들 때는 강남구의회의 의견을 듣겠죠. 즉 이 견제하는 역할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이 의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수리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수립할 때는 시의회 군에서 수립할 때는 군의회 구에서 수립할 때는 구의회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수립할 때는 서울시 광역시의회 도에서 수립할 때는 도의회 즉 여기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법체계는 각종 계획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나오는데 그 모든 계획들마다 의회의 의견을 듣겠죠. 그 의회는 우리가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계획을 만드는 사람을 알고 나면 의회는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자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외울 게 그 다음에 자 맨 처음에 각종 조화도를 모아서 기초조사했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의견은 몇 번 듣죠? 두 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듣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이니까 의회한테 의견 듣는 이유는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한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만든 사람이 확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요거 좀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은 이 시도지사 국장은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면 협의 하고 심의 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심의 협의 심의 자 협의라는 것부터 한번 볼 건데 회사 생활 한번 예를 들어보죠.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부서에는 뭐 부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다음에 대리가 있다고 해보고 B라는 부서에도 마찬가지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대리가 있겠죠. 우리 우리 김부장님은 A라는 부서에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B부서 관련 업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A부서는 B부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B부서 관련 업무가 A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A부서는 B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 김부장님이 김부장님이 이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B부서 업무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B부서에게 물어보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역시 물어봐야겠죠. 그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A부서와 B부서가 협의한다 라고 하는 협의 그걸 협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서울시장이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장은 환경관련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환경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서울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승인하면 안 되고 서울시에 있는 환경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나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환경관련 문제가 들어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관계 행정기관 서울시에 있는 환경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보고 승인을 하는 거죠. 그걸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여기 A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 B부서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이 김부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B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문제 이 김부장님이 B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2부장 박과장 정대리 1번 2부장과 협의한다 2번 박과장과 협의한다 3번 정대리랑 협의한다 1번 2번 맨날 1번 2번만 물어보다가 3번까지 있으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김부장님은 우리 김부장님은 2부장 박과장 정대리 중에서 누구랑 협의할까요 2부장님이랑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하는 거지 밑에 사람과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김부장님이 정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비부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경대리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대리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듣죠. 의견을 의견을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외우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대로 족족 틀리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내지는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자 시 도지사 나왔죠? 시 도지사 할 때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내지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밑에 사람인 시 도지사와 1번 협의하여야 한다. 2번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사람인 국장과 1번 협의하여야 한다. 2번 의견 들어야 한다. 정답 볼까요? 자 협의는 나랑 동급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한다고 했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 들어야겠죠? 여기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위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시장이 국장 넌 어떻게 생각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출 문제죠. 이걸 그냥 외워버리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틀릴 데가 없는 거죠. 외우니까 이게 의견 듣는 건지 협의하는 건지 모르는 건데 이해를 하고 나면 의견은 밑에 사람한테 의견 듣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국장이 시 도지사한테는 의견 듣는 거고 시 도지사 갈 때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법을 외우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법을 외우는 바보는 없습니다. 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근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 듣는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살살 바꿔내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라는 건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 그걸 협의라고 하는데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동급이랑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부장님은 이부장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심의라는 건데 심의는 각종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 이 위원회에다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 도지사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승인을 내주면 안 되니까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두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수리권자가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권자한테 보내줬죠.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을 하기 전에 그 계획 안에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할 때는 서울시 위원회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에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각 부분 이 승인권자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승인권자가 만약에 시도지사입니다. 협의나 심의는 나랑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과 협의 심의를 합니다. 그때 자 여기 관할 한번 볼까요? 여기 시도지사 여기 있죠? 시도지사는 중앙관할입니까? 지방관할입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에 속해 있죠? 광역지자체이긴 하지만 지방입니다. 중앙은 장관만 중앙은 장관만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이니까 협의랑 여기 승인권자에서 협의랑 심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승인하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는 지방이니까 협의랑 심의 역시 지방들과 합니다. 지방들과 지방들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협의 심의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었으니까 협의 심의를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이라고 이게 뭔지는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갈 때는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이랑 한다고 했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근데 국장이 승인하려고 할 때 협의 나랑 동급이랑 한다고 했죠? 중앙이니까 중앙이랑 협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도지사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국장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심의 역시 지방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앞으로 이것도 표현할 때 시도지사는 지방이니까 협의심의를 지방과 하고 국장은 중앙이니까 협의심의를 중앙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계획 수립 절차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계획은 이거 외울 게 하나도 있습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이걸 다 외우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시면 두 문자 엄청 좋아하죠. 이걸 두 문자 따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의회의 의견 정치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나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 이 틀만 알고 있으면 그 옆에 하얀 글자들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계획을 이렇게 만드니까 근데 이걸 처음부터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힘을 들여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되는 거는 모든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 틀만 이 뼈대만 세워두시고 나머지 살은 반복을 통해서 붙여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획은 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뭘 먹으면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입에서 뭐 좀 빼고 따라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나머지 수립하기 전에는 각종 자료들 모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의견을 몇 번 듣는다고 그랬죠? 두 번 두 번 첫 번째는 주민한테 한번 듣고 두 번째는 의회한테 한번 듣고 주민은 원래 주인이니까 의회는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 듣고 나서 이제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자 승인권자는 계획의 내용 안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럴 때는 물어봅니다. 그걸 협의라고 하죠. 역시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 위원회에다가 전문가들 모아놓고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이 협의나 심의는 나랑 동급 이랑 합니다. 동급이랑 그래서 시 도지사는 관할 자체가 지방관할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를 지방과 하고 국장은 중앙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를 중앙과 합니다. 중앙과 이거는 나중에 문장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은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거 보기 전에 계획들은 모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증명을 해드리죠. 여기서 큰 기둥이 수립과 승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수립권자 우리가 수립권자를 알고 나면 모든 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으로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승인 누가 한다고 했죠? 시 도지사 시 도지사가 수립했죠. 그러면 위에서 누가? 국장이 승인권자 그럼 외울 필요 없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자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 때는 그 위에서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 시 도지사는 지방관할이니까 협의 심의를 중앙과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인 경우에는 국장은 중앙관할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를 중앙과 하죠. 자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자동으로 결정이 됐고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해야 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 기초사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견 듣고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의견 듣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회도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 수립할 때는 부산시의회 경기도에서 수립할 때는 경기도의회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수립할 때는 수원시의회 가평군에서 수립할 때는 가평군의회 강남구에서 수립할 때는 강남구의회 즉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듣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외워야 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 근데 이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외우는 게 아닌데 이건 외워야 될 건 정작 뒤에 있는데 이것부터 처음부터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다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이 책을 다 외우려고 책이 지금은 얇지만 기본서가 나오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임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걸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하시니까 공부 방법이 처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닌 건데 이건 외울 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부터 외우고 있으니까 공법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지금부터는 기본계획 만드는 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라고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계획은 계획 어떻게 만든다 라고 했죠? 계획은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계획이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겠죠. 똑같이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 계획은 이렇게 만듭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어디서? 어디서? 관할에서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자 목차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도시군 계획에서 관할을 하면 특, 꽝, 시, 군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를 하나의 단위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하남시 에서는 성남시 하난시를 하나의 단위로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을 하나의 단위로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만들 때는 서울시장이 부산시에서 만들 때는 부산시장이 세종시에서 만들면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 만들면 제주도지사가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이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알았죠? 이제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수립권자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는 다 알죠?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수립권자가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이긴 한데 아까 광역지자체였습니까? 기초지자체였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광역 기초 중에서 광역지자체죠. 여기 기억이 안 나시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다시 여기 힘드니까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립권자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광역지자체 여기 있는 시 군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럴 때 위에서 승인하겠죠? 광역지자체 위에는 국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이 시 군은 잘 보시면 도 밑에 있는 시 군을 의미하겠죠? 도 밑에 있는 시 군을 여기 있는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청장이 없죠? 구청장이 구청장은 왜 없냐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니까 강남구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부산시 마찬가지 해운대 구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 인천시 부산시에서는 인천시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니까 여기 있는 시나 군은 도 밑에 있는 시 군을 의미합니다. 도 밑에 있는 시 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 군 위에는 누가 있죠? 여기는 시도지사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냥 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위에 있는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정해졌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 마음대로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 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겠죠? 자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한 번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한 번은 의회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 수립했죠? 특광시군이 그러면은 이제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하고 심의 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똑같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은 흰 글씨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몇 번을 반복할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계획들을 다 만들겠죠? 이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다 똑같은데 이걸 시험 끝날 때까지 10번이 아니지 20번 30분을 반복합니다. 당연히 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외워지는 건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시고 나면 나머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관할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관할의 체계가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꼿꼿하게 수직적인 관계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원래는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점점 내려주는 게 추세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장기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원래는 서울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가 수립했을 때 그 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다만 다만 지방자치대도가 점점 발전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각 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이 커집니다. 즉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특별시나 광역시 광역지자체 니네 정도 되면 니네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은 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니네 스스로 결정해 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을 내려주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시가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놓고 그걸 국장에게 승인을 받았다 라면은 지금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자 좀 특이하죠. 원래 아까 행정법 행정법에 나오는 각종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틀에서 이거는 살짝 벗어나는 거죠.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은 근데 이런 스스로 확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 틀에서 살짝 벗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인 거죠.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전시 도가수립한 계획 이런 것들은 국장한테 확인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권한자들은 지금 모르셔도 좋습니다. 지금 모르셔도 좋은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에서는 스스로 확정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군에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건 기본 원리대로 그대로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 이걸 줄여서 제가 아까 시라고 했었죠. 자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를 합해보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을 합하니까 시 도지사 자 이 시 도지사는 관할이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이죠. 그러면은 이 시 도지사는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할텐데 이 협의 심의는 중앙과 할까요 지방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중앙과 전혀 외울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수리권자를 수리권자를 정하고 나니까 수리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해주고 다만 여기는 예외적이겠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스스로 확정한다라는 거 근데 시나 군은 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해준다. 나머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수립을 특,광,시,군이 하면 의회는 역시 수리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의회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외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줍시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수리권자 외워야 됩니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관할에서 관할에서 수립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관할은 제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리권자도 이미 우리가 도시,군 계획을 어디서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수리권자도 외우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 언